어린 댄스죠? 저희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평일 여정으로 그래서 그런데 너무 아무튼 좋아하는 댄스고 아무튼 분위기를 살려주셨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막아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빵에 가는 여러분들은 되게 무서운 거 같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모든 걸 다 놓고 다 놓고 다 놓고 잠시만 저거 뭐지? 귀여워 귀엽죠? 너무 좋아 귀엽죠 ud baar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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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